만약 그런 팬티 나오면 사실 의향이 있어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밤새 녹화할 때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닦고 그래서 아 정 과장 그건 좀 아이디어 내는데 그거 좀 들어봐요 아 이거 참 인마 씨바 못하겠는데 아 차장 아이돌려면 씨바 받아들이는 팬티 씨바 진짜 아니 그 박차장님 여기서 용 못하는 새끼 어디있어요 용 못하는 새끼가 어디있어요? 돼지새끼예요 지금 가만히있어요 거기서 얹놈의 새끼가 앉아보세요 다시 할게요 형이 형 방송 내죠 이거 자 이거 내보내 이거 때문에 왜 역전다고 했었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